야 너 자세히 보니까 키가 좀 작은 것 같다 나랑 머리 하나 차이 나네 그럼 머리가 하나 없어지면 되겠네 아 이러면 눈높이가 맞지 않을까요 그럼 사라졌네 거기 있던 빵은 내가 먹었는데 그 빵 뒷빵이었어 내가 맛있게 먹었지 급박 유통기한 지난 건데 아이고 파리야 동생 나 콜라 한 잔만 줄래 발이 아파서 옛다 콜라 한 잔이다 진짜 고마워 아 뭐야 얼음도 넣어서 들고 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이 자식아 야 라면 아 싫어 또 뭐 시키려고 부르는 거지 야 그냥 내가 말할 게 있어서 부를 수도 있지 화부터 내냐 아 미안 미안하면 라면 좀 끓여와 이 미친 웃음 הג 감사합니다.